구자본법에서 이 재개발 소액투자 기법안 오프라인 세미나예요. 그래서 1부는 재개발 개념 및 사례, 그 다음에 2부는 재개발 소액투자 타이밍 및 접근법, 3부는 투자 시 유의점, 4부에는 Q&A. 그래서 저희 부동산 사업부 연구원들이 함께, 우리 김기진 전문가와 함께 기초반 매주 토요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40분, 금액은 5만원, 접수방법은 02888-8885 또는 카카오톡 구자본법 채널로 문자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어제 서희씨의 발표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은 노선형 상업지역, 이게 뭐냐? 이렇게 간선 도로변 중에서 노선형 상업지역. 우리가 아까 토지에 용도가 있는데, 이 주거지역이 있고, 꼭대기에 상업지역이 있는데, 상업지역은 주로 대로변이라든지 역주변, 이런 거 상업지역인데요. 이 간선 도로변 중에서 노선형 상업지역은 뭐냐면, 제가 지도 보여드릴 건데, 어떤 해분, 실금처럼. 실금이에요, 실금. 해분 실금처럼 상업지역을 이만큼 아주 얇게 스읍 거놓은 거예요. 이게 문제다. 똑바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면 했지. 이렇게 실금 거놓은 거는 좀 복잡하다. 또 문제도 된다.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서희씨가 바꾸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진작 했었어야 돼. 이거는 뭐 단순히 땅값 띄우기, 의도를 다 떠나서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걸 하게 되면 아무튼 간에 부작용인지, 특정 효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땅값은 오릅니다. 많이 오릅니다. 아주 많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의 규제도 달라. 주거지역은 규제가 많다면 상업지역은 규제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 자유롭죠. 그리고 외형적인 규모도 달라요. 주거지역에서 이만큼 지을 수 있다면 상업지역에서 이만큼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땅 한 평 값어치가 활용도가 주거지역 한 평과 상업지역 한 평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오늘 내용 이제 들어보시면, 주거지역 땅을 상업지역 땅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니,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 된다고 이 말은 뭐예요? 평당 2천하던 게 평당 1억이 된다고 이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어느 지역들이 그렇게 될 건지 샅샅이 다 설명드릴 건데, 내용부터 일단 이해하는 게 순서니까요.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대상지를 이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원래는 간선도로변이라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원래 250m인데 지금 완화된 상태예요. 일시적으로 350m 이내에 그 지역에서 고밀도 개발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고밀도 개발하려면 용적률을 올려주는 건데, 그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건데, 그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인데,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간선도로변, 아까 실금 가있는 그 상업지역, 그리고 그 뒤편의 주거지역들, 얘네들까지도 올려주겠다, 여기 포함시켜주겠다. 이거를 어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윈윈이다. 이렇게 민간도 돈 벌고 공공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윈윈이다. 서울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은 350m 이내에 됐고, 이번에는 또 추가 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포인트는 이거예요.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바꾸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쭉 내려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뒤에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거. 이 그림. 이 그림. 이 지역들 어딘지 다 설명드릴 거예요. 다 설명드릴 거고, 일단은 어떤 식으로 혜택이 주어질 거냐를 좀 설명드릴게요. 간선도로변의 용도지역 변경 범위.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심지 체계. 중심지 체계. 도심, 광역 중심, 지역 중심, 지구 중심, 비중심지. 그런데 아무튼 간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 지역들은 뭐예요? 일반 상업 최대 용도지역 변경 범위. 그러니까 도심부의 주거지역이야. 그런데 일반 상업지역까지 올려줄게. 광역 중심지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그런데 지역 중심도 마찬가지 일반 상업지역인데 지구 중심은 준주거지역까지 올려주겠대요. 사실 준주거도 대단한 거지. 그리고 지구 중심일지라도 복합 용도를 하겠다라면 우리가 일반 상업은 안 되지만 글린 상업까지는 용도지역 바꿔줄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빨간색 선이 상업지역인데 간선도로변에 이렇게 노선으로 이렇게 식은 거 있어. 식은. 이거 이 뒷부분 다 뭐예요? 상업지역 반들어줄게. 이거 좀 주거지역이고 노란색깔. 이거 상업지역으로 바꿔줄게. 그리고 전체 블록 안 해도 돼. 일부만 해도 돼. 바꿔줄게. 바꿔줄게. 대신 간선도로변 안 끼고 뒷부분만은 못 바꿔준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쉬워요. 쉬워. 쉽습니다. 주거지역이야? 앞에 상업지역 실금 있어? 이게 노선 상업지역이에요? 이게 이제 얇게 가있죠. 얇게. 이거 바꿔줄게. 이렇게. 주거지역 바꿔줄게. 근데 정도가 있다. 간선도로변 도심부라면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 해줄게. 광역 중심지야? 해줄게. 지역 중심이야? 해줄게. 근데 지구 중심 너는 준주거까지고 비중심지야? 그럼 준주거까지야.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네 가지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도심은 광역 중심, 지역 중심, 지구 중심은 중심이라는 거고 이 네 중에도 못 끼면 비중심이라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뭐냐면 자. 제가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자. 이거 좀 볼게요. 서울의 75개 거점 지역 총정리. 뭐 이렇게 많아? 네. 많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이 개념 이해해야 되니까 봅시다. 먼저 서울에는 3도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도심, 영토포, 여의도, 강남. 그리고 서울에는 7곳의 광역 중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일명 7광역 중심, 마곡, 상암, 수색, 가산대림, 용산, 청량리, 왕심리, 잠시, 창동, 상계. 그리고 서울에는 12곳의 12지역 중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연신내 부유광, 미야, 망우, 동대문, 성수, 천호, 수서, 사당, 목동, 신촌, 공덕. 이렇게 이게 뭐예요? 방금 전에 봤던 도심, 광역 중심, 지역 중심. 이 지역들이죠. 딱 똑같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구 중심이라고 있어요. 이건 좀 많습니다. 첫 번째 서남북권의 지구 중심, 동남권의 지구 중심, 동북권의 지구 중심, 서북권의 지구 중심. 53곳의 지구 중심이 있다. 이거 다 합치면 75개 거점 지역이고 3도, 17, 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은 서울 플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거점 지역들이고, 53곳의 지구 중심, 지구 중심은 도시기본계획이 아니라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서 정한 거다. 이 그림은 뭐냐 그러면 두 계획을 합친 그림이다. 서울시의 75개 거점 지역이다. 이 지도에 등장하지 않는 곳들은 알아서. 물론 전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함축된 지역명이 등장하지 않아도 옆에 지역명이 녹아들어간 지역이 있는 반면 아예 빠져버린 지역도 있다. 외롭게 고군분태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 봤던 이 그림, 이거 이제 중요해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걸 보면서 지도에서 이게 어디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같이 봅시다 한번. 이걸 보면서 지적 편집도를 펼쳤습니다. 부리는 분들 잘 들으세요. 노란 색깔은 뭐예요? 주거지역. 그다음에 녹색깔은 뭐예요? 녹지, 녹지. 이런 파란색 뭐라 그랬죠? 중공업지역.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은 빨간색입니다. 눈에 확확 들어와요. 이 빨간색은 상업지역이에요. 그럼 먼저 어디부터 볼까요? 어디? 강남? 강남부터 볼게요. 강남.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노선 상업지역 다 정해놨다는 건 뭐예요? 일단 이 지역도 집중해라는 거. 자 일단 이 부분이 강남인데 지도에서 볼게요. 자 강남 지도 봅시다. 자 이거예요 이거. 여기 테헤란노입니다. 테헤란노는 어때요? 노선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테헤란노는 이 블록 상업지역들입니다. 굵어요. 이 빨간색깔이 어때요? 굵죠? 굵어요. 이게 테헤란노예요. 상업지역이 굵게 칠해져 있죠. 근데 이 위쪽 보세요. 여기 봉운사로예요. 이거 어때요? 야잎죠? 또 이거 남북으로 가는 거. 이건 언주로예요. 야잎죠? 이게 노선 상업지역이에요. 이게 블록 상업지역. 이건 노선 상업지역. 띠처럼 얇게 실금이 가 있죠? 이렇게. 이것들입니다. 이 지도에서 말하는. 그럼 이게 어디냐? 어디냐? 강남대로일 때. 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도산대로. 도산대로. 이 부분도 지금 빨간색 시선이 이렇게 실금 가 있죠? 실금. 그리고 여기 영동대로. 여기도 실금 가 있죠? 실금. 그 다음에 봉운사로 있고. 언주로.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는 게 강남대로, 도산대로, 영동대로, 언주로, 봉운사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에 코딱지 만한 거. 점 보이죠? 조그만 거. 어디냐면 이 동네입니다. 이 동네. 삼성역 뒤편에 주거지역이거든요. 이렇게 띠가 돼 있죠? 띠. 우리 아까 봤잖아요. 그림. 이거 어떻게 된다? 얘네들. 얘네들. 위아래 다. 위아래 다. 상업지역으로 콘셉트 맞춰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이거는 여기 전체 다 할 수도 있고요. 전체 다 묶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거 다 묶어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 남기기만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아까도 이렇게만 해도 돼요. 이거 다 해도 되고. 이거 원해 이거 하면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묶고. 이 뒤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되는 거야 이제.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거야 상업지역으로.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다. 야 삼성동이 상업지역으로 되면 상업지역은 한평에 얼마를 봐야 될까요? 한전부지가 그 옛날에 기부채납까지 본다면 한평에 6억 골에 가져간 거니까. 땅 한평에 6억 골이었으니까. 이게 벌써 언제야. 거의 한 7년 넘었잖아. 야 이건 얼마 되는 거야 그럼 도대체. 좋겠네요. 이 뒤에. 그리고 또 어디냐. 여기 밑에. 강남 남쪽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가보죠. 이쪽입니다. 양재역과 강남역 사이에 보시면 여기는 강남역입니다. 이쪽은 양재역입니다. 상업지역이 블록으로 쭉 오다가 갑자기 노선으로 바뀌네. 이게 블록. 이건 노선. 얇잖아요. 이 지역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물론 저는 이 강의가 제가 2008년도 때 강의였는데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대만한데 이 안에 빌라가 몇 동 있어. 썩빌. 그런 것도 상업지역으로 된다면 강남대로변 쪽 상업지역으로 만약에 될 수 있다. 그런 계기를 맞이할 수 있다면 대박 나겠지 이쪽도. 대박 나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봤습니다마는 이런 거. 여기 지금 노선 상업지역인데 이렇게 묶어서 해도 되고 이렇게 묶어도 되고 이렇게 묶어도 되고 마음대로입니다. 마음대로예요. 그리고 용적률 혜택을 또 주는데 에너지 효율.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에서 관광형 호텔 이런 거 숙소, 숙박시설 공급하면 또 용적률 인센티브 줄게. 그래서 최대 받을 수 있는 용적률 한 1100%까지도 받을 수 있다. 충실하게 이해하면 의문 아니에요.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고 그렇게 보면 되겠고. 또 이제 이쪽 편. 이것도 있죠. 점 두 개 찍혀져 있는데 이 동네. 이 동네는 어디냐면요. 이쪽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수역과 사당역이 있습니다. 자 이쪽이 이수역. 여기 사당역인데. 간선도로변 쪽에 이 블록 상업지역이 쭉 오다가 노선으로 바뀌네요. 다시 블록이 나오네요. 이 자리지. 이거 이 자리가 이 지도에서 말하는 이 코딱치만한 점. 이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위편으로도 이 블록으로 오다가 준주거 뭐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나뉘면서 이수역 북쪽으로 반포방향 쪽으로 이 편. 이 뒤편 이거 다 이게 윗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가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얘기 안 했고 이 지도 하나만 달랑 던졌으니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의도 쪽 가볼게요. 여의도 쪽으로 가볼게요. 여의도 쪽 많죠. 여의도 쪽 가볼게요. 여의도 쪽은 어느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뀔 생각이냐라면 일단은 시작은 여기입니다. 당산역 서측부. 여기 노선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블록이 아닙니다. 얇게 이렇게 얇게 칠해져 있죠. 그러니까 한 필지에 두 개 용도 지역이 칠해져 있죠. 이게 노선 상업지역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자리가 여기예요. 그래서 쭉 이어지는데 어디까지 이게 이어지냐. 당산역 서측부부터 계속 와서 제가 방송했던 한국경제TV도 있고 이쪽은 여의도고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간선도로변 나옵니다. 이거 다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금요. 여기 대방 지나서 노량진 지나서 노들역까지 노들역까지 굉장히 긴 구간입니다. 코스가 엄청나게 긴 노선 상업지역 여기를 서울시에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여기가 당산역이에요. 여의도 지나서 커버해주면서 여긴 뭐예요? 노들역. 이거 왜 해준다? 여의도 잘 보좌해라. 여의도 잘 싸서 잘 보좌해줘라. 다 여의도 덕분이지. 이 동네가 얼마나 예뻐서 해주는 거 아니죠? 자 여의도를 잘 보좌해라라는 특명이 떨어진 거죠. 아무튼 잘난 친구 옆에 있으면 뭐 하나 떨어지는 건데 큰 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거 아주 크게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뒤편. 이 뒤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실금가 있죠. 빨간 색깔. 여기 다 포함됩니다. 여기도 포함. 이 밑에 여기도 포함. 그리고 이쪽도 있더라고요. 영등포역에서 신도림역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여기도 좀 애매한 상업지역 있습니다. 이쪽 편이 이거예요. 그리고 밑에. 여기 밑에 또 점 하나 있죠. 이건 또 어디냐면은 구로디지털역 쪽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여요. 일단 추론해 보기에는 이쪽 편. 자 구로디지털 단지역의 용도지역을 보시면은 이쪽 편인 것 같아요. 이쪽 편인 것 같습니다. 지도에서 정확히 봤을 때는 그쪽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용산 보겠습니다. 용산도 꽤 많은 노선 상업지역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볼 것은 뭐부터 볼까요? 원효로 볼까요? 원효로. 자 용산. 원효로 가보겠습니다. 이 길이 원효로예요. 어때요? 빨간색 실금 가 있죠? 이게 노선 상업지역입니다. 이쪽 편을 서울시가 일단 표시를 해놨고요. 이게 원효로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거. 요것도 중요한 겁니다. 요거 뭐냐? 요건 만리제길인데요. 만리제길 보시면 공덕역과 이 서울역. 여기는 서울역. 이쪽은 공덕역. 굉장히 중요한 대규모의 역세권들이 이어지는 게 바로 만리제길인데. 어때요? 아주 길게 빨간색 실금이 가 있죠? 실금이 가 있습니다. 여기가 요거예요. 요거가 요겁니다. 아 그래서 저희도 회사에서 이 만리제길에 예전에 그 아파트랑 지은 게 있습니다. 대로변 쪽에. 간선도로에 지은 게 있는데. 그걸 그때 안 짓고 이 발표 후에 땅만 되팔았어도 250억 원 벌었겠다. 왜 지었을까? 왜 지었을까 싶어요. 정말 여러분. 이거 땅 작업하느라고 그 7개 필지를 작업하느라고 중노동 했었는데 한 1년 작업했었거든요. 실금 가 있고 이제 주거지역지에 돼 있는데. 와 그게 상업적으로 만약에 바뀐다면 고생고생해서 안 지워도 되는데 땅만 팔아도. 2,300억 원 그냥 벌었겠다. 그다음에 딱 꺾으면 여기 또 어디냐면 서울역에서 딱 커부티면 이제 서대문역에서 독립문역 쪽으로 영천시장 쪽이 있는데. 이쪽 라인 같아요. 노선 상업지죠. 이거. 서대문역에서 쭉쭉 가는 거. 이게 이거 같고. 그다음에 서대문역에서 또 광화문역 사이에 보시면은. 여기도 애매하게 이렇게 주거지역들이 있어요. 노선 상업지역이 있고. 여기도 다 표시해놨고 표시해놨고. 그리고 또 용산 저기 한강대로변 쪽도. 근데 거기는 개인들이 여러분 여기 단위가 기업들도 버거운 곳이어서 개인들과 상관은 없는데. 네. 한강대로변 쪽도 이렇게 이제 실금들이 가 있습니다. 여기도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고. 여기는 개인들이 투자할 그런 덩어리는 아닙니다. 크죠. 아주 크죠. 퇴계로 볼게요. 퇴계로. 퇴계로 잘 보세요. 위쪽은 많은데 이 남쪽부 보세요. 퇴계로 남측부에 보시면은. 위쪽은 다 상업지역 덩어리고 북쪽은 다 덩어리예요. 남측부는 어때요. 이렇게 실금 가 있죠. 이게 노선 상업지역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깃다란 선은 퇴계로인데. 퇴계로 남측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측부는 아닙니다. 요거 요거. 요거 요 띠들. 야. 사실 이거는 공개 안 해도 되는 강의인데 공개합니다. 일단 우리 직원분들도 이거 다 숙지해서 빨리 탕을 찾아 나섭시다. 이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뀐다고 쳐봐라.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되겠니? 그 다음에 요거 꼬부라진 거. 꼬부라진 거는 어디냐면요. 요쪽이에요. 요쪽 편. 요쪽 편. 요쪽 편을 보시면은. 요거 요거 있죠. 노선들. 요거 바뀐대요. 여기가 저쪽에 이제 안국역에서부터 이 종묘공원 지나서 쭉 와서. 종묘공원 지나자마자 시작됩니다. 요 자리부터 해서 요기. 종로 오가역 북측이죠. 해와 쪽이죠. 해와. 동대문역까지 요 자리들. 요 노선 상업지역들이 요거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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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고. 또 위쪽에도 한 줄 거의 있죠. 요거 어디냐. 요거 어디냐면은. 아까 우리 봤던 이 안국역 건너와서 종묘공원에서 북쪽으로 틀어버리면은. 저쪽에 해와 쪽 가는 길이 나와요. 한성대입구역 가는 길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노선. 요 띠 있죠. 띠. 길어요. 이거 답니다. 기름역 가는 방향이죠. 기름역 가는 방향 쪽으로. 긴 띠들. 요게. 요거예요. 요게 요겁니다. 밑에 삐죽 튀어나온 것은 요거 요거. 성신열대입구역 남측부로. 요렇게. 여기도 다 포함. 요거. 성신열대입구역 한성대입구역 해서 종로 방향으로. 이 노선 상업지역들. 그게 요거고. 그 다음에 신설동역에서 재기동역 사이에다 끊어져 있죠. 블록 상업지역과 노선 상업지역. 얇은 선이 있죠. 요거 요거. 요 지역이 요거예요. 요게 요거다. 신설동역과 재기동역 사이. 그 다음에 신설동역 와서 신설동역에서 또 청량리역 사이도 끊어져 있죠. 이 뒤엔 청과물 시장이 있고 막 그렇죠. 여기. 요기 노선 상업지역도. 다 이어버리는 거예요. 다 연계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량리역 위로. 아주 깃다란 거 있죠. 요건 어디냐. 청량리역에서부터 해서. 요기 좀 보세요. 길어요. 노선 상업지역 많이 있죠. 빨간. 지금 요것들. 요게 요거다. 여기까지입니다. 신인문역 서축구까지. 이쪽 대로변도 저희가 아파트도 지은 게 있었죠. 대로변에. 투룸짜리 아파트. 그것도 안 짓고. 그거는 3, 400개 벌었겠다. 진짜. 제가 여러분 말한 3, 400개가 억단이에요. 오바가 아니라 상업지역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실금이 가 있고 다 주거지역 용적률을 적용받아 지은 거니까. 네. 아무튼 기회는 많다. 저희도 찾아나설 것이고. 여러분도 찾아나서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여기 서북부도 있는데요. 여기 조그만 거 있죠. 여기 조그만 거. 요거 요거. 조그만 거. 요거 어디냐면 서북부도 있어요. 많진 않지만 있어요. 응암역 동측부. 여기 응암역이고요. 여기도 노선 상업적이 있습니다. 요게 한 대 쑥 간 거. 요거다. 쿠닥지만 한 거. 요게 요거다. 불강역 주변에 쿠닥지만 한 거 두 개 있습니다. 요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뭐예요. 이렇게 상업지역 뒤편의 주거지역들을. 만약에 이 동네 잠깐 볼까. 지금 이런 모습인데. 이 동네가 만약에 상업지역이 된다. 앞쪽에 간선두로변과 합쳐지면서 누가 이제 주민들끼리 단합을 했다. 아니면 지주끼리 뭐 했다. 아니면 한 시행사가 이거 다 사서 간선두로변과 이 뒤편을 다 먹어서 여기까지 다 상업지역화 시켜버린다. 라면은 재개발 말고 제가 성수동에 2억 주고 산 그 빌라 이제 20억 6천에 판 사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사례랑 비슷한 그 개발 업체들이 이제 매수하는 그런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응? 나올 수도 있다. 아무튼 이 성수동에 이 썩빌 그거는 시행사가 산 거란 말이죠. 시행사가. 분양 목적이 아닌 어떤 그 자기 사옥 지으려고. 제가 그거를 2016년도인가 샀으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에 잔금을 받았죠. 8년 보유한 거죠. 8년 보유. 원래 저도 그건 다 사서 뭐 짓고 싶어서 샀던 건데 값이 너무 많이 뛰면서 그때 당시에 그 썩비를 평당 한 1,100백에 산 거고 제가 팔 때 받은 게 지분 단가로 평당 한 1억 얼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익이 났던 거죠. 당시에. 아무튼 이 상업지역은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오늘 발표한 건 서울시가 더 나아가서 망상을 좀 해볼게요. 오늘 발표한 건 이렇게 노선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인데 이렇게 실금처럼 똑바로 된 상업지역이 아닌 이렇게 금간 상업지역들. 이걸 좀 올바른 상업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쓰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앞으로 또 나올 거. 이거는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빠르면 2, 3년 된 발표할 수도 있겠지만. 후속적인 거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감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어제 발표한 서울시 정책은 이 노선 상업지역의 뒤편 상업지역 뒤편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줄게. 이게 발표된 거라면 위에 나올 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강남 지도 가만히 봐봐요. 뭐가 나올까요. 이거 갖고 성이 안 찰 거거든. 분명히 성이 안 찰 거거든요. 요거랑 연관되는 다음 스텝 정책을 미리 예견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잘 보세요. 지금 서울시는 이렇게 노선 상업지역을 블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라고 했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가만히 잘 보십시오. 이수역에서 지금 교대역까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여기 이수역입니다. 여기 이수역이고 여기 교대역인데요. 이건 1예일 뿐이야 1예. 여기가 어디라고? 이수역. 여기가 어디? 여긴 교대역. 지금 이렇게 노선 상업지역 뭐 채워줄게 했어요. 색깔 채워줄게. 눈썹 빈 거 그려줄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구석적인 건 뭐다. 아예 역 주변에 아예 상업지역이 없는 역도 많아요. 강남으로 가볼까. 여기 뭐 압구정역. 압구정 로데오역도 그렇게 봐봐요. 상업지역 하나도 없죠. 압구정역 주변에 상업지역 하나도 없죠. 뭐 학동역 주변에 준주가 조금 있죠. 강남구청역 주변에 좀 있고요. 청담역 주변에도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다 주거지역입니다. 그냥. 뭐 많아요. 역세권마다 마다 노선 상업지역조차도 없는 역세권 이렇게 얘기할까. 노선 상업지역 억울해할 거 없다. 우리는 아예 역세권인데 상업지역 한 평도 없더라. 이 지역들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국 용정권 다 올려주는 거예요. 다 종상향. 다 종상향.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오늘 설명드린 이 지역들 한번 살살살살 임장해보시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뭐 아파트 시세는 잘잘잘 통달했다라고 하면서 아파트 아닌 거. 단독 다가구 빌라 또는 이런 상업용지 얘기 나오면 꼬랑지 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태반이거든요. 같이 조사할 필요 있어. 내가 강남바닥에 상업지역 살 또는 없는데 뭐 없을지라도 공부 차원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봤던 이 강북지역에서는 충분히 노려볼 게 많다. 용산 강남 빼면 이 강북지역에서 상업지역 얘기 나올 만한 것들. 또 여기 여의도권 서남부도 마찬가지고요. 왜 없겠어. 왜 없겠어. 그럼 빌라의 재테크 자체가 그 본연의 재테크는 이제 아파트를 받겠다라는 일념하에 재테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두 가지 다 점해보겠다. 그럼 양쪽이 가능하지. 재개발 쪽으로 흘러간대요. 땡큐 좋아. 아파트 입주권 좋지. 이것도 될 수 있고. 내가 노선 상업지역 간선도로변 뒤편에 있는 빌라를 갖고 있다. 근데 앞쪽에 노선 상업지역 시의금처럼 상업지역 띠가가 있다. 나는 거기랑 가깝다. 나랑 만나는 순간 얘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진다. 그러면 중첩된 컨셉으로 투자해서 한쪽 길을 더 열 수도 있지.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뭐 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역세권인데 상업지역이 한 평도 없는 역세권이 있잖아요. 그 지역도 주목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든 생각이야. 이유는 모르겠어요. 나도 여기가 왜 답이 떠오르는지. 봉천역 잘 보세요. 봉천역. 봉천역 잘 보자. 봉천역도 잘 보자. 충분히 거론될 소지가 있다. 봉천역이 어디냐. 이쪽이 신림. 신림. 여기는 서유돼 있고요. 이쪽이 봉천역이잖아요. 이쪽. 이쪽이 봉천. 상업지역이. 아니. 여기는 사막이지. 사막. 한 평도 없죠. 이런 것들. 보면 많아. 여러분. 포인트 잡을 거 되게 많으니까 각자 알아서 잘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동법에서 재개발 소액 투자 기법안. 이 세미나죠. 오프라인 세미나예요. 그래서 1부는 재개발 개념 및 사례. 그다음에 2부는 재개발 소액 투자 타이밍 및 접근법. 3부는 투자 시 유의점. 4부에는 Q&A. 그래서 저희 부동산 사업부 연구원들이 함께. 우리 김기진 전문가와 함께. 기초반 매주 토요일 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저희 회사 용산 리얼피에셋입니다. 선착순 40분. 금액은 5만원. 접수방법은 02888-8885. 또는 카카오톡 부자방법 채널로 문자로 신청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이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신속통합이다. 모하타운이다. 역세권 개발이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후주택가의 아파트 개발 사업화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서울시의 어떤 독자적인 정책 행보는 아니고요. 정부와 스탠스와 결을 맞춘 그런 정책 보조이죠. 따라서 소자본을 갖고 계신 우리 MZ세대 분들이 강의장 많이 오시고. 물론 자본력이 출중하신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도 오세요. 아파트만 해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재개발 경험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재개발 기초반 잘 활용해보시면 좋겠고요.